네, 각오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.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드라마도 몇 번 했었지만 영화에 관심이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중에 예곡성이라는 작품을 만나게 됐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. 원작이 너무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라서 부담도 컸지만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감독님도 선배님들 도움받아서 열심히 촬영했습니다.